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오늘 여의도 승모금교회에서 교단 창립 7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아성은 1953년 창립 이후 5400여개 교회와 교인 160여만 명의 교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한 기아성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기아성 교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실 것이라며 제2의 부흥을 기아성 교단이 주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교단 창립 70주년 기념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도 참석해 교단 설립 70주년을 축하했습니다.